그런데 여러분은 1년에 산소를 몇 번이나 가시나요? 또 산소에 갈 때 어떤 것을 가져가시나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살아 생전 맛있게 드셨던 걸 가져가시지는 않나요? 우리 부모님께서 보쌈을 좋아하셨다면 돼지고기를 삶아서 가져가도 좋고 피자를 좋아하셨다면 피자를 가져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쌈과 피자뿐만 아니라 이 음식들도 함께 준비해간다면 조상님들이 매우 흡족해하며 산소를 다녀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도록 복을 듬뿍 안겨 줄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님들이 매우 싫어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산소에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번 명절에는 산소에 가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음식들을 잘 준비하셔서 조상님들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오색과일인데요. 옛날에는 홍동백서라고 해서 제사를 지낼 때 과일의 방향까지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소에 갈 때는 적어도 삼색의 과일은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요. 주로 사과와 배의 감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포와 술을 함께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과일을 반드시 준비하는 이유는 조상님들이 봤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아무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 과일을 준비하고 정성을 드렸구나라고 여기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과일을 준비하는 게 귀찮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만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사를 지내고 수고로이 산소까지 가실 거라면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색과일뿐만 아니라 산소에 가져가면 정말 좋은 왕제수를 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혜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상에 식혜는 반드시 올라가는 음료였는데요. 요즘은 만들기가 수고스러워서 제사상에 식혜를 올리지 않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요즘은 집에서 만든 것처럼 건강한 식혜를 파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따라 놓으시면 분명 조상님들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소에 가실 때는 삼색과일과 포, 소주 그리고 식혜를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 바라며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조상들이 계신 산소가 놓여있는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 땅이 내 땅일까요? 아니죠. 몇 천년 전부터 그곳에서 털을 잡고 있는 땅의 신, 지신이 주인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이 지신에게 땅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상들의 묘는 주로 풍수지리적으로 자손들에게 큰 복을 내리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런 곳은 반드시 지신의 힘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상의 묘를 찾아간다면 그곳의 지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를 하는 방법은 과일들을 하나씩만 더 준비해서 산을 향해 올리고 술도 따라놓고 멀리 산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신령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 집안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신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묘를 만들지 않고 납골당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납골당이라고 해서 기도를 들을 지신이나 산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골당 자체는 도시에 있지 않고 도시 외곽에 주로 자리하는데요. 대부분 나즈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도 분명 지신이 있고 납골당에 묻혀있는 많은 조상님들을 돌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술은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산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인사라도 드린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반드시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모님의 유골을 강이나 바다에 뿌려서 인사드릴 지신이나 산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뿌렸을 때는 그 물가나 바다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유골은 물에 뿌리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죽은 자의 혼백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 위를 떠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해안가가 아닌 먼 바다에 나가서 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백은 거친 바다 위를 고통스럽게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상님들을 물에 뿌리신 경우는 천도제를 지내서 그 영가를 걷어 극락으로 보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자손들의 운이 트이지 않아 오랜 기간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삶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부모님이 유언으로 물에 뿌려지길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했다가 집안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이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가져가야 할 음식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산소에 가져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고춧가루 또는 고추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음식의 고추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들은 제사상에는 절대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들은 고추가 들어간 음식에는 감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춧가루는 대표적으로 귀신을 쳐내는 음식입니다. 산소에는 조상님뿐만 아니라 지신, 산신 등이 있는데요. 그러한 신들을 쳐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들였다 하여 벌을 내립니다. 만약 산소에 다녀와 몸이 아프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면 음식을 잘못 들여 부정과 살을 맞은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산소에 다시 가셔서 죄송하다고 빌고 와야 조상신들의 화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복숭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다는 이유로 복숭가를 산소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잔털이 많은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집안 가장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여 복숭아 나무는 집안에서는 절대 키우지 않았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잘라 묶은 뭉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자신을 지키는 비방용으로 사용했으며 잔병 치레를 하거나 꿈자리가 사나운 사람이 지니고 다니면 효염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산소에 가셨다면 이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예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산소나 납골당 혹은 장례식장에서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산소에서 대충 제사만 지내고 집에 돌아간다거나 조상님들 앞에서 가족 간의 과거의 일로 서로 얼굴을 불키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복을 얼마나 주실지 결정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를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복을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벌초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산소에 가실 때마다 벌초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간혹 벌초를 하지 않으시고 제사만 지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그렇다면 큰일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이 깨끗한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더러운 게 좋으신가요? 풍수에서도 제일 기본이 청소입니다. 집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지 더러우면 있는 복도 달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벌초가 잘 되어 있어야 조상복을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산소의 풀이 정리되어 있고 주변이 깨끗해야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고 자손들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벌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조상님들은 자손들이 방문을 해도 무성한 풀들로 인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조상복도 내려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호통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소에 가실 때는 무조건 벌초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집안의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일은 홀수로 준비하세요. 제사상에 과일은 홀수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땅 속에 계신 조상님들은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요. 홀수의 숫자들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햇볕을 받고 자란 과일들은 홀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자손들의 앞날이 밝아지고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과일의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올려야 되는데요. 이는 귀한 분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일의 윗부분을 도려내면 조상님들이 그 향기를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향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조상님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산소에 가서 음식을 올리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귀신들이 다 감흥을 했던 음식이라 음식을 되가져 올 경우 귀신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고시레를 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고시레란 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거나 무당이 굿을 할 때 먼저 자연신에게 예를 갖추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시레를 행하여 산소 주위의 여러 신들에게 예를 갖추고 남은 음식은 되가져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 가는 거 조금의 정성을 들여 조상님과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 있게 음식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은 자신의 자손들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예의 없고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시고 산소 예절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로 이 채널이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